이번 제시어는 ㄷ ㄷ 대두 저요? 딘딘 딘딘 도둑 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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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네?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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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더덕 깜짝이야 이홍린 씨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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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여 개 도여 개 미안해 나 아까 나 도둑 할 뻔했어 아 형 자 6라운드 이은 히은 저희는 요겁니다 자 혜찬 씨부터 시작! 유행! 왜 소리 질리지 않는거야? 그냥 기획으로 하는거야 유행! 은근씨? 우회! 유희 유희 일화 유행 섭췄어! 섭췄어! 처음에 했는데 내가 그렇게 크게 얘기했는데 내가 주원이야 유행! 유행! 그러니까 정훈이는 자기가 이제 정리해놓고 자기의 머리에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다는거야 안 들었어 잠깐만 저 집에 가도 돼요? 아니야 간자로 갑시다 그것보다 요거 한다면 더블로 가서 저것도 뺏어버리고 싶어? 저처럼요 게임의 재미? 왜냐면 저 친구들은 털개샤브만 먹어도 행복하거든 솔직히 그래서 저 행복도 원래 뺏는게 맞아 해봐! 해! 뭐든 뭐 부입부 비닛빈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희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뭐 하나 뺏다고 그럼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재정비해야 될게 기세가 좀 꺾였어 응 형이 미안한데 지금 단다리 쫄고 있어 그니까 형 오케이 중요한 건 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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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자 마지막 라운드 지금 묶고 더블로 가판이고요 네 기업 히은 자 이제 그럼 지호 씨 부탁할까요? 네 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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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효석 씨 고흑 고흐 기후 기후 관행 관행 국화 국화 고해 고해 기형 기형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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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가호 10 5 4